Q. 치킨 배달 치킨 배달 왔습니다. 살살. 좋아. 딱 좋아. 강도가 딱 좋아. 살살. 치킨 배달 왔습니다. 치킨 배달 왔습니다. 뭐 하고 있어. 얼마에요? 26000원이요? 현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. 자기야. 현금 좀 갖다 줘. 죄송합니다. 아 뭐야 갑자기. 아 뭐야 갑자기. 좋아하지 않아. 현금 드려야 돼. 치킨 시켰어? 어 치킨. 얼마 안 돼. 맛있으세요.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일단 좋아할게요. 네. 피자 배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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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. 너무 세. 아. 아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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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네 선생님. 어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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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. 아 예. 얼마에 걸려요? 네 3만 원입니다. 3만 원이요? 아 지금 잠시만요. 자기야. 카드 좀 카드 좀 갖다 줘. 어. 빨리 좀. 아 기사님 기다리시네. 아우 갑자기 무슨 일이야. 아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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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해야지. 제가 카드. 해산이야? 아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예. 어 잠시만요. 근데 먹을 건 먹어야지. 해산해서 고마워. 뭐 뭐. 그럼 그만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가니까. 네. 수리 기사님. 네. 네.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설치를 저희가 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파워 버튼 들어오거든요. 네. 여기 음료수 좀. 네. 올려둘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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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네. 안에 애인이 있어서 지금. 아 아. 만약에 다 끝내셔시면 말씀해 주세요. 아 네. 끝나면 불러 주세요. 네. 어.. 자기야 일어났어? 아 왜 일어나자마자 뭐하는가? 아 왜 그래? 아 왜 그래? 아 밖에 기사님 있다고 아..아..아.. 그럼 그거 갖고 와 아..아..수고하세요 아..이거..이거..잠시만 아 왜 자꾸 자기는 공격만 하려고 그래? 월수금은 자기가 공격하고 화목투는 내가 공격하기 늦잖아 나도 이강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도 홍명은 내 차례잖아 나는 홍명도만 시키냐고 자기가 해달맨대로 코스프레이도 다 해줬잖아 코스프레이 뭐 해줬는데? 교복 코스프레이 해주고 경찰 코스프레이 해주고 ROTC 안해줬잖아 아름다운 해줬어? 그거는 내가 옷을 못 구해서 못해준 거잖아 자기야 그러면 오늘 이순신 해줘 해줘 자기야 내가 옷을 그냥.. 뭐..고기야 오늘 이순신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 생일이잖아 해줄게 부탁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모든 것을 이순신으로 해줘 대신 이순신은 오늘만이다 자기가 내 부탁드려줬으니까 우리 자기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갈까? 여행 갈지 진짜? 여보세요 그 항공사죠? 아 제가 여행을 좀 가려고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남자 6명이요 다행이요 네 성인 남자 여섯 명이요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덥거든 왜 왜 자 에어컨 좀 틀고 올게 더 덥자 아 안돼 나 지금 너무 더워 진짜로 땀 너무 많이 났나 잠깐만 자 에어컨 좀 틀고 올게 네 잠깐만요 으아 으아 감사합니다.